네, 김민기 우리 국회사무총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장님 제가 지난 6월에 업무보고 하면서 당시 백재현 총장님께 국회 현장직 근로자 그리고 실무직 공무원분들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처우개선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신임사무총장님께도 잘 인수인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인수인계 잘 받으셨죠? 네, 맞았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이 당시에 제가 요청드렸던 사안 중에 이제 청소 근로자분들께서 새벽에 청소를 하시는데 요즘 새벽에도 너무 더운데 냉방기 가동이 안 돼서 좀 이 부분 조치를 부탁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조치를 잘 해주셔서 열대야 예상되는 날이면 요거쯤에는 새벽에도 냉방기를 틀어주시고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적절하게 조치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쉽게도 아직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사항들도 상당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승강기 근로자 업무 공간 문제인데요. ppt도 한번 띄워주실까요? 사무처에서 그래도 노력을 하셔서 본관 536호를 업무 공간 대안으로 제시를 하셨는데 여기가 지금 창고로 사용되고 있고 업무 공간으로 쓰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아서 우리 승강기 업무 하시는 근로자분들께서 난색을 조금 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국회 공간 문제가 참 어려운 문제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총장님께서 한번 근로자들의 니즈와 맞는 부분 한번 조금 더 살펴봐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제가 서면 질의를 드린 부분 중에 답변이 아직 안 온 부분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필리버스터 등으로 국회가 철야 운영이 될 때 초근수당이 현실화되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마침 지난번에 우리가 업무 보고를 진행한 이후 7월부터 필리버스터 정국이 계속되면서 방호직, 경의직, 속기직 등 많은 근로자들이 철야 근무와 업무 대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인사혁신처 규정에 따르면 방호직만 현업공무원 지정이 되어 있어서 초근수당에 제한이 없고 실제 철야 근무를 하고 있는 경의직이나 속기직 같은 경우에는 초근수당이 하루에 4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현황입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죠? 그래서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하셔서 경의직이나 속기직 분들도 필리버스터와 같이 철야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때에는 초근수당 제한이 완화될 수 있도록 우리 사무처에서도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네. 이 부분은 위원장님, 결산 부대 의견으로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국회 사무처는 필리버스터 등 철야 운영 시 경의직, 속기직 등 필수직종의 초근수당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부분을 부대 의견으로 제안합니다. 심사 과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반영되기 전까지 이건 아이디어 차원입니다만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정당이 국고보조금으로 원인자 부담을 통해서 속기직, 경의직에게 초근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말씀을 들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시면 이걸 제가 보면서요. 필리버스터라는 제도가 있는 상태에서 이 법이 그걸 가정하고 만들었다면 아마 방어직, 경호직, 속기직 그리고 또 국회의 특이한 특수한 직종에 대해서는 아마 현업 지정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인사혁진처와 긴밀한 협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또 부대 의견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거는 꼭 아마 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할 때 이런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제대로 준비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또 앞으로도 필리버스터가 상당 부분 활용될 걸로 예상되는 만큼 조속하게 인사혁진처와 협의하는 부분 필요하고 저희도 또 부대 의견으로 다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서면 질의를 한 10가지 정도 더 했습니다. 너무 많이 해서 바쁘시겠지만 꼭 살펴봐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천안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의적인 질문이신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댑시다. 다음은 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규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께 여쭤보겠습니다. 네.